당장 이 무덤 같은 곳에서 나갑시다 아 미친 무덤에서 나왔네 무덤이 있네 야 잠깐만 이거는 수류탄 각이야 됐어 아마 이 수류탄을 던지면은 이 지역이 비활성화 될거야 더이상 애들이 못나올거라고 여기가 지금 아까는 막 빨그랬는데 이제 그런게 없잖아요 붐샷? 붐샷 아냐 아 잠깐만 붐샷쓰고 쓰고 다시 바꿔도 되겠다 애들 꽤 나올거 같다 여기 스나이퍼 어디있어 어 수고 저기까지 간다 오케이 어디야 어디새끼 쏘는거야 일로와 대가리 내밀어 됐어 어 뭐야 저기야? 저기 수류탄 투척 어 어 어 어 오우씨 야 너는 장전도 안하냐? 아 총맞으니까 에임 개트러지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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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러브샷이야 이거 러브샷이야 오우야 중간에 이런것도 있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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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고있어 여기 로퍼스트들이 너무나댔어 운징한번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총알 없냐? 총알 없냐? 총알 많이 썼는데 이런데 가다보면은 안가도 되는지역 가다보면 뭐 있긴 있거든요 없네 다 부숴버려 아 여깄네 이제 좀 모래에 아 뭐야 바람폭풍? 바람폭풍은 좀 멈춘거 같애 벤지이 느낌 이 짐이 갔는데 무전기만 있을 것 같애 쟤냐? 쟤가 몰고 있네 뭐야 이거 얘 뭐야 공룡이야? 얘 뭐야 얘 뭐야 얘는 믹서기 안될 것 같애 아 잠시만 스나들었네 쟤 뭐야 꼬리 꼬리치기인데 꼬리치기? 개쎄네 난이도 좀 어려울까봐 뒤에서 대기해주는 것 봐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어 갈아지네 얘 갈아져 얘 갈아져 어우 야 잘가네 이루와 야 오 이러면 그냥 갈면 끝나는거 아뇨? 이루와 아 이 미친 나와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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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면 갈 수가 없어 아 누구야 동료 누구야 야 잠깐만 있어봐 나 간나 나 간나 나 간나 누구야 이거 안 갈아져 됐어 어? 아이 팀원이 한명 죽었어 아 아 여기서는 서로 잘 챙겨줘야겠네 어 뒤로 가자 패드로 하는거에요 에그원입니다 에그원 오케이 에그원 독점 타이틀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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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안갈리네 딱 보니까 배가 약점이네 배가 약점이야 머리를 쏘면 안돼 빨강색을 쏴야돼 빨강색을 빨강색을 야 가만히 쏘봐 쥐가 살아나구요 어 어 어 어 어 어 배 난리났네 여보세요 이러고 있을때 어떻게 두어줘야해 아 여기서 버튼 활성화되는게 있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배가 보이게 눕히면 그때 갈 수 있네 등은 안갈리고 배가 보일때 그때 갈 수 있네 스내처로 부족했나 스내처로 부족했나 전차를 부르십쇼 미션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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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전차는 전차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가 오우, 쉣! 트램프가 여기다 야... 이거 근데 전차가 올라갈 힘이 있을까? 이리와...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올라가네 이럴줄 알았다 내가 준영추? 왜 여자가 왜 둘 다 납치당했어 부모를 야 여자 바로 붕만 터져 그래? 그렇다면 평상시처럼 알게? 바로 잔소리 시작 야야야야야 야 아틀란티스 간다 액츠3 챕터3 문 앞에서 어? 케이트? 케이트에 까이삼하게 생기긴 했어요 뭔가 이렇게 머리가 약간 쇼컷인데 이쁘게 생겼어 약간 두상이 머리가 작게 작아가지고 여기냐? 여기냐? 뭐야 이거 포스터야? 갈아버려 히힛 휽 휽 휽 휽 휽 야 여기서 이렇게 노는 놈 있을까봐 여기 추가 멘트 여기가 있네 역시 세상에 또라이들은 많아 이거 봐 내가 또라이가 아니라니까 또라이들이 많은 거야 또라이들이 제일 많으면 그게 평균이고 그게 정상이야 알았어? 더 이상 특이한 게 아닌 거지 어 여긴 좀 아닌 것 같지 아니니까 좀 다시 갔지 이루와 이루와 어 잠깐만 어 아니다 아니니까 다시 갈게 아 미안합니다 네 깜쳤습니다 잠깐만 이거 1대1이네?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해낼 수 있어 야 이건 내가 해낼 이건 내가 해낼 수 있어 아 미안합니다 에에에에 한 번 넣어 그렇지 기어이 내가 삽입해서 머리로 나오지 내가 절대 내가 저거 굴복 안 당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쟤, 정말 생긴게 이볼브에 레이스 닮은 거 같애 걷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거 약간 표절, 표절 냄새야 온다 짜자 에이, 내가 뺏어먹으면 안되지 하나씩 갖고 놀아 장난감은 이 이기적인 놈아 생명존중이 없어 쟤는 지 혼자서 저렇게 많이 죽이면 안되지 한 목숨으로 태어나서 한 목숨만 죽여야지 두 목숨 죽이고 그러면 너무, 야 어, 개이득이지 됐어 오오오오오 뭐야, 그거 진짜 안 죽었었다고 야아악 스나이퍼? 스나이퍼 위치 상태가 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오케이 야 개세게 나왔던 애가 지금 보니까 제일 약하네 얘네들 이거 별거 없어 그냥 처음에 처음 애들 막 진짜 쟤 어떻게 죽이나 이랬던 애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 약한 놈들이야 점점 애들이 약해지고 있어 ід You see that above us Can't do this alone 스나 가자 냉혹한 스나이퍼 가자 냉혹한 스나이퍼 냉혹한 스나이퍼 냉혹한 스나이퍼 냉혹한 스나이퍼 냉혹한 스나이퍼 어 뭐야 뭔 소리야 쏘나하네 좀 뒤로 가야되 뒤로 가야되 잠시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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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야 간다 버튼이 안돋아 여기서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어 방금 배 배 나왔었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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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너무 아파 오케이 한 마리 죽여 죽였다 다른 애들이랑 노세요 어 하나 더 있어? 아니 야 왜 니들 세 명이 다 나만 잡냐 됐다 뭐야 뭐야 다 나만 잡으러 가야 해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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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살았냐? 꺼져 이씨 이씨 개 개 개 무상 잠깐만 야 이건 먹자 지금 보니까 권총 중에 좋은게 남았네요 장전이 느리지만 오케이 요것도 쓰면 좋아 여기 뭐야 스내처를 따라가 박물관으로 이동하네 아 저거 뭐야 저거 이거 딱 머리만 딱 정확히 따야겠다 머리가 안보이네 수류탄 던져봐 수류탄 아이고 개한테 던지면 어떡하니 나도 있긴 있는데 아끼래 나는 나중에 동.. 뭐야 바닥에 파고 나오는 애 있으면 거기다 던져야돼 어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올라가서 죽여버려 내가 여기가 오오 나와 오 나와 응 나와 응 나와 음 나와 음 나와 고마아 아까 이거 아직도 이거 들고있냐느? 일로와 일로와 또 어딨어 한마디 어딨어 근처에 있었잖아 일로와 그렇지 좋아 붐샷 이거 뜯어버려 어? 잠깐만 이거 뭐 주변에서 뭐 올거 같지 않냐? 소리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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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렇지 얘네들 개 안보여 그러나 이건 무제한이 난다 니들은 절대 살아갈 수 없어 이건 무제한이야 한창이 무제한이라고 이 자식들아 됐어 야 이거 돌도 부칠 수 있었네 원펜을 다 삭제해버려 어? 지붕이? 야 이거 이거 못잡는데 이거 솔직히 이걸로 랩한대 안다라 나머지 좀 부탁한다 최대한 내가 잔생이들 제거할게 에이 이런 좋아 좋아 그래 그래 다 제거해 다 제거해 이런 두 마리 들어왔다 두 마리 어우 야 잠깐만 너무 많아 야 내가 누가 나 때린다고 이 자식들이 너무 많아 야 야 그렇지 개소가 됐다 끝인가? 뭐야 이거 더 있어? 쟤 렉 걸렸다 쟤 렉 걸렸어 오케이 뒤에 있는 애들이 오는 것 같애 뭐야 거라쟤 빡셌네 빡셌네 빡셌써 빡셌써 빡셌네 기원 네 빡셌이 빡셌 territories 톡 빡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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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셌